음악 우리가 대지강절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린 첫째 주 희망,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둘째 주 평안, 평화, 그 피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한 주 동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며 동행하셨습니까? 내주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게 하신 한 주가 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멘 요즘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서 점점점점 우리의 눈에 막 띄는 게 있는데 뭐죠? 크리스마스 장식이죠 특별히 밤에 크리스마스 라이트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장식되는데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할까요? 뭘 준비하세요? 선물을 준비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선물 주는 게 좋으세요? 안 주고 안 받기를 좋아하세요? 선물은요 무엇인가 타인에게 주는 것도 선물이고 받는 것도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정말로 크리스마스 샤핑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섬겨던 미국 회중들은 9월달이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합니다 각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오도하고 준비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쯤이면 조금씩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말 이 선물을 받고 나누는 건요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물은요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선물은 받으면 받은 대로 또 즐겁고 선물은 또 주면 주는 대로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 중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동의하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되고 좋은 선물이란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귀함이 더 귀해지고 그 조함이 더 좋아하게 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에게 또 저에게 선물처럼 오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게 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그분을 알고 더 그분을 쫓아 살 것을 저는 믿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분명히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 보내주신 성령 즉 보내주신 것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이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구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에 예수님을 주신 것도 선물이죠 이 땅에 보내주신 선물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주님께서 또 선물을 주시고 있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일을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올바르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요즘은 전화기에 이 GPS 기능이 다 담겨 있어서 옛날처럼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따로 차에다가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는요 우리가 방문하려는 그 목적지 거기에 그 주소를 넣으면 그 목적지까지의 길을 가르쳐 주며 안내한다는 거예요 맞죠? 내비게이션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 20년 전에 저희 매형이, 매형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현재 일산에서 목회라고 계신데 이분께서 20년 전에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 사셨기 때문에 옛날에 아시는 분들을 방문하시기 위해서 차를 렌트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차를 렌트하러 간 거죠 렌트하러 갔더니 거기 보니까 새로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을 때인데 좀 길을 찾고 편하게 운전을 하시라고 조금 더 비싼 렌트비를 내고 이제 그거를 해드렸죠 그 차를 가지고 방문하실 곳들을 돌아다니시고 오셔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오랜만에 미국에 왔더니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차에 내비게이션 기가 있었는데 작동이 잘 안됐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에 그런 게 있었니? 물론 그때는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잘 사용하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비게이션 기능을 전화기에서 사용하고 있죠 주소를 넣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것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잘 도착합니다 물론 순간 정신을 딴 데 두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돼도 이 리라우딩을 한다고 하면서 경로를 이제 다시 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다시 설정해서 안내를 해주죠 이 내비게이션도요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요즘은 미리 교통량을 측정해서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경찰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줘서 그 근처에 가면 속도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담긴 것들이 있습니다 또 공사하는 구간이 있으면 그곳을 우회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제 편리한 안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령님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쳐주시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기억내게 하시면서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로 오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선물을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매형처럼 분명히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제공하는 좋은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에게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원하실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순간에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고집을 피워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장소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개연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착하길 원하는 그 장소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내 인생에 가장 안전한 그리고 믿을 만한 안내자이신 거고 또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열려있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계속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주시며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할 때 지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그 장소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 주님 주신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그 가르침과 도움을 받아서 살 때에 우리의 어려운 환경, 시대, 그것을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선물이신 성령님을 늘 쫓아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가치를 알고 경험하면요 이제 플러스 되는 복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잘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깨달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쫓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죠 영적인 길을 쫓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물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다른 선물 뭐라고 그러냐면요 샬롬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그 샬롬이 내게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봐야죠 신학학자 그 발클레이란 분은요 이 평안, 평안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을 이루는 모든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면서 세상이 주는, 세계가 주는 평화 평화는 도피의 평화고 문제를 도피하는 평화 사물을 직면해 나가려 하지 않는 평화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문제를 극복하는 평화다 그것은 인생에서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평화다 슬픔이나 위기나 박해도 이 평화를 망칠 수 없다 그것은 외형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이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님 주신 평화는요 우리의 외적 환경에 좌우로 되지 않아요 위기 또 박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주님 주신 평화를 망치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정도로 주님 주신 평화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스테반이 사람에게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스테반은 주님 주신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 주신 성령이 있었어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가 하늘을 보니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불을 지져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스테반은요 주님 주신 선물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듣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를 돌로 때려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돌을 가지고 때리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돌에 맞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잘 알지 못하겠지만 사람이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면 사람은 엎드립니다 진짜예요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몸을 그 아픔을 참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 거라고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이요 죽을 만큼 돌을 맞았는데 죽을 만큼 돌을 맞았는데 주님 주신 평안이 있어서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닮아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일을 용서하고 자기의 삶을 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자세를 무릎을 꿇어 기도의 자세를 취한 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거기에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성령이 없이 주님 주신 평안이 없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의 마음엔 주님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평안이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신 평안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스테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평안이 함께 경험되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근심도 두려움도 이기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를 취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스테반이 그 쓰러졌던 몸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으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주님 주신 평안은요 성령은요 대단한 선물이에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프라이스레스한 그런 선물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이 선물을 거져 주셨다는 거예요 거져 그리고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주님의 평안은요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주님 주신 평안은 어떤 정치 권력일지라도 어떤 군대일지라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일지라도 내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샬롬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남부는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거기에 강사님 한 분 김현일 선교사님이 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며 강의를 시작해요 선교는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다 실패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신학교도 꽁찌루 교회를 했는데도 교회 섬길 때도 잘 안 됐고 선교를 갔는데도 선교도 잘 못했다고 하시면서 선교는 연약한 사람,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딸이 좀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 전도가 어렵지만 전도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따님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수술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한 다음에 주님께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다 낫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로 이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현실을 부닥쳐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까지 와서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시험이 들고 시험에 들고 나니까 막 감사함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예요? 불평함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을 보는데 딸은 여전히 아프고 정상적인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특수학교를 다녀오는 그 모든 상황이 본인을 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신앙적으로 갈등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특수교육을 받는 그 학교 이 딸 이름이 글로리아예요 학교에서 이 글로리아와 똑같은 병으로 어렵고 힘듦을 당하던 그 어떤 유대인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 유대인 엄마와 또 그 아버지와 친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비슷한 어려움이 있으니 서로 공감이 더 잘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제하면서 살다가 이 유대인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글로리아한테는 다른 애들 다른 유대인들과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에게도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무엇인데 물어보니까 이 유대인 엄마가 글로리아한테는 샬롬이 있다라는 거예요 샬롬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아 이거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 샬롬은 갈릴리에 오셨던 그분인데 그분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 글로리아와 함께 있는 그 샬롬은 그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회복된 것이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그때 이분의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아 이 샬롬을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나며 전도할 때마다 샬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샬롬을 자신이 가졌던 샬롬을 주님 주신 그 평안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조금씩 조금씩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선교사님이 어디 계시냐 테너플라에 계세요 이스라엘에서 나오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인도하심은 이 글로리아가 테너플라에 있는 전통 유대인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샬롬을 보이며 사역한다고 그런데 이 글로리아가 얼마나 히브리어를 잘하려면 미국에서 자란 회당 라삐들이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해서 그들에게도 히브리어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유대인들을 만나 전도할 땐 늘 샬롬이 있느냐 물어보고 왜냐하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미국에서 주류의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주님의 샬롬이 없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에서도 공허함을 가지고 영적인 공허함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은 이들이 그래서 613개의 개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장 필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샬롬 그게 필요할 때 인생의 공허함에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그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며 회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살기 참 어려워요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어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신 거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인생에 주님의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평안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성령이 필요하니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갔다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성령님이 내게 오는 그 선물을 받은 것을 경험할 때 주님 주신 평안을 경험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게 주님 주신 것이라고 믿게 하려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억하며 그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과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부활하실 것 다시 오시는 걸 다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 일어날 때 그것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 삶에 어려움도 없고 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혼란함도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주님의 평안을 받았을지라도 이 모든 문제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여기고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현실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 바로 주님 주신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이 평안으로 우리의 문제들 그 문제가 우리 각기 다 다르겠지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 주신 선물 이 평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이 주님 주신 평안으로 모든 일과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모르면요 모든 것에 불안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마다 막 흔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 주님 주신 평안 이 샬롬을 소유하시고 누리시고 이 평안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자 주님 주신 성령 이것도 선물인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살리시는 영인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가 죽었을 때에도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실 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줄 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부터 가르쳐 주시고 지금 계속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 주신 평안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주어진 완벽한 평안으로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와 병마와 갈대와 분쟁을 극복하게 하는 힘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은 평안도 담겨있고 성령도 담겨있잖아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구원받은 나의 삶 그리고 나의 가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안의 매로, 매는 줄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평안이 있을 때 내 가정을 묶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를 묶을 수 있겠죠? 우리 형제들을 묶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러니 평안도 능력이오 성령도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주님 주신 성령과 평안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GPS를 사용하기 위해선 GPS를 켜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목적지를 넣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성령님께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성령 안에서 경험되는 샬롬을 가지고 그 주님 주시는 샬롬을 가지고 그 샬롬을 누리며 가정을 묶으며 심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을 가지고 교회와 교회의 평안과 교회를 연합하는데 심서 지키게 되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성령과 평안으로 주님 주신 내 가정 우리 교회를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